오늘 좀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학 호남진흥원 강동석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름이 한국학 호남진흥원입니다. 어떤 단체일까요? 네, 호남 지역에 있는 사라지거나 멸실될 위험에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원들이 또 연구를 해서 이걸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뉴스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법륜사에서 불교서적 고려 말에 있었던 불교서적을 기탁을 우리한테 해줬어요. 우리 기관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광주의 대표적인 분인 고봉기대승 집안에서도 우리 기관에 고문서라든가 문집이라든가 이런 걸 기탁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알리고 이런 기관입니다. 왠지 박물관으로 가야 될 것만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박물관하고 우리 기관의 좀 큰 차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기관은 이제 전시라든가 이벤트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물론 그쪽으로 가는 게 좀 맞긴 한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집하고 목록 정리하고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여기에 더 좀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는군요. 네. 그 내용에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이제 진흥원이다 보니까 연구원과 진흥원 차이는 이제 대중에게 알리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흥원은 연구를 하며 대중에게 알리는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뭘 알리러 나오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어제 우리 기관에서 전남대학교 김남주홀에서 시권 학술대회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권 학술대회를 이제 일반인들이 좀 알기 어려워서 그걸 좀 소개해 주러 나왔습니다. 네. 잠깐 보니까 조선시대의 과거 답안지를 시권이라고 한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권을 모티브로 하는 학술대회를 어제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때 싶습니다. 저희가.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 시험이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과거 자체를 사전적 의미를 검색해 보면 과거가 이제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많은 분들이 과거 시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과거라고 쓰는 게 맞고요. 그 과거 중에서도 과거를 위해서 공부했던 여러 종류의 책들. 이제 그거는 이제 과문집이라고 보통 말씀하는데요. 그 과문집이 있고 실제로 시험을 봤던 시험지들. 그거를 이제 시권이라고 하고 이 시험지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학술대회를 개최를 한 겁니다. 그 시험지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급제여 했던 그 과거 그 시험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억나는 문제 있습니까? 물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자가 많고. 전부는 한자겠죠? 네. 거의 다 그런데요. 그 시험의 주제는 보통 크게 얘기하면 이제 책문이라고 해서 당신이 이제 과거에 합격해서 합격이라는 표현은 사실 생원지사시고 그 합격이라는 단어보다는 급제라는 표현이 이제 문과에서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생원지사시는 입격 또는 합격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과거라고 하면. 생원지사시요? 생원지사시는 이제. 또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문과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과 대가라고 소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군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속과를 합격한 분들이 이제 대과를 합격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1차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속과가. 2차 시험인 문과를 합격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급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급제가 이제 우리 조선왕조 전체 500년 동안에 대략 한 748회 정도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1년에 이제 30명도 안 뽑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시험이군요. 네. 네. 그래서 전라도에서 이제 가장 큰 당시에 고을이었던 나주 정도만 해도 4년에 한 번. 어떤 고을은 아예 그냥 500년에 한 번도 배출되지 않는 그 정도로 이게 힘든 시험이거든요.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간 게 아니라 고을에서 치르는 경우도 있었군요. 네. 네. 있었습니다. 고을에서도 실시하기도 하고 한양에서도 실시하기도 하고 시험마다 다 다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답안지가 어떻게 남아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시험지 남아있다고 그러셔서요. 네. 네. 이렇게 합격을 하면 합격자에게 돌려줍니다. 아. 아. 그래서 이제 역서라고 해서 이제 시험 볼 때 쉽게 얘기하면은 그 필체를 알면은 합격자가 부정의가 일어나잖아요. 네. 옆에서 대피라는 분이 글씨를 바꿨습니다. 아. 아. 그걸 역서라고 하는데 바꿀 역자의 글서자.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그 관리가 또 그 답안지를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 등수를 적어서 한 장은 이제 합격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부정 채점을 막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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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제도도 있었고.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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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아무튼 어제 학술 대회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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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제 그 마침 그 과거 시험 수능 날짜하고 사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얼마 전에 수능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대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본인들도 수능을 치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과거 시험이 과연 뭔가 궁금해서 왔었던 학생들도 꽤 많았고요. 네. 네. 인문학에서는 또 이제 전문가들 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그 관련이 있는 문화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나름대로 그 이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이 시권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가치를 밝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주제여서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활용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 연구자들보다는 저희가 이제 섭외할 때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근무했던 이호종 학예연구사님을 초빙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직접 이렇게 사례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그 시권 관련된 이벤트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례로 이런 활용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아마 국립중앙방물관에서도 시권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복주머니라든가 필통이라든가 시권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빈 프로젝트로 써가지고 이렇게 전자책처럼 넘기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제 학술대회는 그렇게까지 깊숙이 가진 건 아니고 어쨌든 시권을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가시성 있게 편리하게 그다음에 이해할 수 있게 거기에 초종을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도 아니어서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1년에 30명 정도 급제한다고 하셔서 지금의 그 어떤 시험보다도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급제만 하면 바로 출세하는 겁니까? 입신양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입신양명이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가장 간단한 얘기로는 우리가 이제 남원에 유명한 광알루가 있잖아요. 광알루 하면 이제 이몽룡과 춘향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몽룡이 이제 과거에 급제하고 그게 이거죠. 네. 돌아올 때 머리에 어사화를 쓰면 고을분들이 다 축제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법도 합니다. 30명밖에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요즘 다른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수능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이제 30명 합격한 그거 생각하십니까? 전국에 1등부터 30등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과목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네. 과목은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문 같은 경우는 국가의 어떤 제도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문과 시험을 치르는 유생들이 이제 앉아 있으면 대통령 이게 그건 이제 어사 어시라고 해서 임금이 직접 문제를 내기도 하거든요. 칠림 해가지고. 드라마를 봤죠. 네. 그러면 이제 예컨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뭐 교육을 이끌어 갈 건지 한번 의견을 지시해봐라.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고. 너무 논술이네요. 네. 네. 논술입니다. 논술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뭐 이태백이라든가 두보라든가 좋은 시들이 있으면 이 시들을 어떻게 이제 다른 문학적인 표현 문학성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정책도 보기도 하고 문학성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순수 지식을 묻기 위해서는 경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학 중형 논호맹자라고 하는 사서의 한 구절을 따서 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평생 사서를 연구했던 주의 같은 경우도 주자라고 하는 주의 같은 경우도 해석이 분분한 구절이 꽤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이 아시겠네요. 그런 내용들. 늘 접하시니까요. 네. 저는 뭐. 주저주저 하십니다. 제가 물어볼까 봐 그러시는 건지.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연구가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긴 했었죠. 왜냐하면 각 집안에 소장되어 있던 그런 과거 답안지를 과시라고 하는 답안지를 수집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 연구가 아주 오래전에 많지는 않습니다. 연구자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소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한문학 분야도 적지만 과거만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리 많지는 않아서요. 그 연구가 이제 최근에는 고려대학교 과시센터라고 있거든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7년 정도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좀 최근에 한 사례가 있고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22년, 23년, 24년 이렇게 3년 진행을 해서 현재 이제 조선의 시권이라는 책도 4권을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의 문인들의 답안지도 번역을 했고 아마 이게 보급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과거 답안지가 그냥 단순하게 시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역사적이나 문화적 정보 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안지가 갖는 역사적 의미, 가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답안지를 보면 어쨌든 조선시대는 양반들이 과거에 응시해서 자신들의 어떤 통치 철학을 밝히기도 하고 통치 철학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당대에 흡수됐던 어떤 문화사, 생활사 이런 것들을 시라든가 부에 녹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 조선시대를 밝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초적 자료라고 이제 시권 연구자들은 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를 보입니다. 네, 그런 것은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사회의 지식 수준, 교육 제도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도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답안지를 통해서 사회적 변화나 교육적 특징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과거 출신자들이 당대 최고 지식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율곡이이라든가 굉장히 천재로 소문났고 과거도 여러 번 합격할 정도로 최고 지식인이니까 그분들이 내세우는 통치 철학, 그 다음에 당대 어떤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고 당대 흡수됐던 문학사 이런 것들을 밝히는 데는 아마 과거 시험이 지니는 의의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과거 답안지와 관련된 연구가 학문적 가치 외에도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제가 최근에 광주에 계신 하동정 씨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과거 답안지를 보여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궁금하네요.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답안지가 선조나 대대로 그 답안지가 사실은 원래 문과 답안지가 아니고 정시 답안지였는데 이게 좀 바뀌어서 해석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르게 알고 계신 부분을 제가 설명해서 그분이 최근에 책을 한 번 냈어요. 취은일구라는 책을. 그래서 그 책을 내면서 저에게 이번에 알려주신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사회에 이런 우리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거라면 학문적 가치라고 했을 때는 조선시대를 바라보는 잣대도 될 수 있지만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합격을 했고 당대에 어떤 걸 고민했고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앞으로도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어떤 게 있습니까 아마 지금 모든 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융합 그다음에 통화 이런 걸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관도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인문학을 좀 왜냐하면 요즘 쇼폼도 유행하듯이 많은 분들이 디지털에 관심이 많고 미디어에 노출이 많고 하니까 우리 기관도 광주에 있는 문화 자원들을 메타버스뿐만이 아니고 디지털 특히 이제 시멘틱 데이터 같은 걸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기관을 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